안녕 안녕 야 거따 저마거는건 제오바다 와 저마킬 먹고 자빠졌네 이거를 와 갑자기 불타는 소리 들더라고 저마거는 소리 들려 뭐야 왜 궁을 안써 개새끼야 왜 궁을 안써 왜 궁을 안써 왜 궁을 안써 왜 궁을 안써 밀거같은데 쉐니 탈팀 걸면 이길 듯 이길 듯 쉐니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존나 무섭죠 힐까진 조금 못본걸로 하자 못본걸로 하자 이거는 못본걸로 하자 아 못본걸로 하자 아 못본걸로 하자 아 어 이거 죽은거 같은데 으아아아 랭강 던져 랭강 던진거 같은데 와우 다들 정말 안기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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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답 못짓 이거 이긴다고 장난 못한다 애들 아 멘탈 쓰레기봐봐 이 새끼들 와아 미쳤어 얘 병있다니까 이거 갓도박사 크면 알아듣다 정리되는 게임인데 배인만 살려면 돼 배인만 가린 처리형으로 이거 어디냐 샹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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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백업 너무 안좋구요 백업 샹궁 샹궁이 없네 와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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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명이었네 동구야 고맙다 그래 저런 수건 좋지 아 베인 쓰레기다 진짜 와아 이거 게임 아 근데 베인 쓰레기다 근데 애쉬도 상대편 애쉬도 쓰레기네 원래 애쉬 피지하는 애들이 이런다니까 이렇게 슬을 해요 애쉬 피지하는 애들이 이거 번지는 렌가도 번진다 잘 봐라잉 렌가 가린한테 Q 맞고 뱅글뱅글 맞으면서 아 안맞네 다행히 무빙에서 쳐맞아버리지 무빙에서 쳐맞아버리지 무빙은 존나 잘하더라 이 대기 아 무빙은 무빙은 존나 흔들어도 돼 존나 흔드는데 아 탑시에서 존나 아까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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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애나 아무것도 안하고 군도 있고 뭐 아니 이길 생각있냐 아니 이길 생각 있어 아 너무 못하는데 그게 진짜로 쌍둥이만 안나면 되지 뭐 쌍둥이 땐 다 내가 쌍둥이 땐 갈게 뭐야 여기 텐터 죽어 니들 뭐야 씨발 아 뭐야 야 야 야 씨발 야 야 괴들 렘가 이 희루답 새끼들 다 미친것 같아 내가 보니 쟤 미쳤어 진짜 미쳤다니까 애들 내가 보니 씨발5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거의 더블킬 짠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약하냐 얘들아 가린 선구 선구 와 미쳤다 진짜 이게 골드 3,4의 수준인가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